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산따라 물따라 딴따라의 테마가 화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조영남 선생님의 화개장터라는 곡을 준비했으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따라 부르면서 이 노래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서험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에 아래 마을 하동사람 윗마을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창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구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광양에선 삐걱삐걱 나릇배 타고 산청에선 부릉부릉 버스를 타고 사투리 잡담해다 입시름 흥정이 오손도소 왁자 직걸 창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모두 모두 이웃사촌 고운 정 미운 정 주고받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화개장터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모두 모두 이웃사촌 고운 정 미운 정 주고받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화개장터 경상도와 전라도의 화개장터 경상도와 전라도의 화개장터 어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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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, 먹어라 우리 친구가 어휴 완전 스타야. 스타 우리 친구 début 신나면 또 나와도 돼요 들어가셔도 돼요 무대에서 즐이고 싶나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